자 두 장을 제거합니다 가격 혐오 힘 10 이상 달성 힘 와 뭐 먹지 전투 최면이 먼저 이기는 할 것 같고 뭐 먹지 뭐 먹지 이거 먹지 이거 먹지 이거 먹지 알겠습니다 야 이제 윗 에어시 안녕하세요. 포멜타격 전투장비 와 미치겠네 뭘로 어떻게 잡지? 아 병법서 몸통 박치기 아 발굴 번함 이도류 발굴 발굴 근데 바로 집을 댁이 아닌 것 같은데 도움 손실 뭐고 잘못 눌렀다 저거 왜 기사회생인 줄 알았지 아씨 이 사람이 아이언클랜드에게 발언은 아주 중요한 칸입니다 느읍 난관기사 난기 몸 떴네 방어 50까지 쏟는거 봐 방어 50까지 쏟는거 봐 아씨 아씨 젤거 제시 덧네 엘리트 잡을 수는 있겠지만 강화 먼저 할래 해시게 해시게 아깝다 해시게랑 팽이랑 틀려보내기 아니 뱀은 잘 모르겠네 호호 아하하 이게 게임이지 죽어버리렴 재물 재물 무적 타락 마리케이드 주제 재물? 아 이게 오락이지 재물이 제일 날 것 같긴 한데 룬피 룬피 현자의 돌 현자의 돌 찾으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현자의 돌 처음 탑에 있었네 슬라임을 죽였던 슬라임을 죽였던 그 곰보다 어 바리케이드 안 나오기 참호 쓸 거면은 난관 참호기사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무감각 넣고 난기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 근데 참호 바리케이드 나올 거면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바리케이드를 아 아 이 곰보 그럼 나 아 아 이 곰보 아 아 이 곰보 이 곰보 아르 그래서 교본 먹고 바리 먹으면 음 게임 길어짐 해보소요 바리 진화나 혈안 몸박도 괜찮고 룬피라미드라서 진화 사실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혈안이나 징끈도 괜찮고 사실 그냥 다 별로네 다 징끈 헐 징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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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, 빡빡 곰박빡 딸기 아이고 들어와고는 빡빡 아씨 뭐 아우 때리고싶다 때릴까? 때리지말걸 그래서 몸방 못 뽑았으면 고생좀 했지 재물 백년퍼즐 재물 백년퍼즐이면 초가 들어온다 기사 두개? 기사로 기사 태울 수 있어서 뭐 큰 손해는 아닌데 어이씨 빠아 선의 코 한파도 뿌 얌 아놔 빡빡 길어지메 고서님 고고 사기치지마라 아니 왜 전부 다 삼코냐고 왜 뭐지? 게임 길어지메 고서로 만드는 바찬몸 아 재생겨노삼 음 음 소용돌이 킬이 나나? 안나지? 5딜 5코스트라 쳐도 아 10딜이구나 아 아 이러지 마시죠 으 뜬 놈이 약화 걸어냐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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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애매할수도 있긴 멍대로 해보아라 하차는 약골놈 하차는 약골놈이 됐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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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부사가 꼴밖에 안해 내 편촉 사신? 체불? 사신? 제물? 사신? 제물? 사신? 검은사신? 룬큐브 노상목 95 대 5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네 당선 당선 5 2 3 4 둥둥둥 액상격 흘려보내기 저놈의 흘려보내기 왜 자꾸 나와 어둠의 봉이나 줘봐 극적인 입장 순수 개봉 심오 신성광끼? 광기? 전장신성 또 광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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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류 영코만들고 사신 영코만들고 이도류 영코만들고 사신 영코만들고 유독 한마리 컷 아 방을 에매하네 저게 나와야 될거같은데 어둠의 봉 안주네 주판만해도 심호흡 돌리면 되니까 주판뜬것만해도 뭐 거의 다했다 하다 벨트 2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둠의 포옹 나오면 끝나는건데 아니 저금통이 왜 남아 아 이걸 봤네 파워 포션 상점 가봤자 주판도 먹었겠다 이제 뭐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돈이나 남겨서 할까 와 프리즘 전략의 전제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성급함 사서 몸박 한장으로 돌리자 머릿속에 덱 돌리는 생각밖에 없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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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만하면 첫 턴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닐리에 고서 이제 아무것도 안하는거야 다음 턴을 안보면 닐리를 안쓴다고 게임이 길어지지 않는 닐리에 고서 그러면 단점이 없잖아 장점도 없으면 돼 다음 턴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턴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턴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닐리로 미션 깰 수 있음 닐리로 미션 깰 수 있음 턴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ύ툴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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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방 정도는 원턴 킬 해야지. 창방 원턴 킬 못하는 캐릭터 없죠? 퍼펙트하게 애매하네. 퍼펙트 못할 수도. 퍼펙트 못할 수도. 아, 못했네요. 아, 못했네요. 마크릴 너무 약했네. 아, 못했네요. 아, 못했네요. 아, 못했네요. 아, 못했네요. 0코스트 카드만 있어도 깰 수 있는 게임인데. 0코스트 카드만 있어도 깰 수 있는 게임인데. 뭐지? 아, 못했네요. 아, 못했네요. 놀랍게도 미션도 다 클리어했다고 한다. 3,665점. 릴리갑. 블록, 1050. 선투당 116. 아휴, 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턴당 30방어를 주는 유물이 있다 트레인님 3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